현대인들은 수많은 광고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이나 대중교통, 건물에 있는 옥외 전광판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모바일 광고까지 어디로 눈을 돌려도 광고를 볼 수 있죠 거기다 요즘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나 예능 유튜브에서도 간접적으로 광고를 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광고의 역사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한말 우리나라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중지하고 개방을 실시하며 여러 나라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은 산홍공상의 나라였던 만큼 상업이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은 간의 부업 형태로 생산되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상품을 광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럴만한 자본시장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양 열강과 일본, 청나라의 상인이 앞다투어 조선에 진출했고 그들은 새로운 상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선전하며 광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대문물의 수용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근대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창간된 신문은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입니다 이 신문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문으로 광고가 실리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광고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회사설이라는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였는데 기사 중간을 보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을 광고해 동지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으로 인해 1년 만에 폐간되었고 이어 한성주보가 발간되었는데 이때부터는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해 매호마다 자신의 일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즉 광고주를 구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의 첫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독일계 회사 세창양행의 광고였는데 이때는 광고라는 용어가 아닌 고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물건 유통을 위한 목적의 광고였습니다 세창양행의 상표를 확인하고 물건을 사면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상표와 신용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1886년부터 시작한 괴학위의 광고는 정부기관지를 시작으로 민간신문과 잡지광고로 퍼져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신문광고는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에서 시작되었는데 지면에 광고란을 따로 만들었고 영문판과 공문판 모두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 방법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히 활자만 늘어놓은 광고에서 글에 장식을 넣거나 그림이 함께 실리기도 했으며 수입 물건이 더 좋다는 소비자 의견을 넣기도 하고 상품에 슬로건을 만들어 내걸었습니다 광고 표기방법도 초기 한문 구성에서 국한문 혼용이 늘어났고 순한글로만 쓰인 광고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폐업세일 광고도 존재했습니다 독립신문에 실린 가메아 회사의 광고를 보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광고는 장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물건을 싸게 팔고 빨리 철수하기를 원하니 외국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면 다 팔리기 전에 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10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되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부 외에 모든 신문이 폐관되었습니다 때문에 무단통치가 끝날 때까지 광고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신문광고가 아닌 벽보광고가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강제병합에 따라 일본 상품의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며 경쟁이 과열되었고 자연스럽게 벽보와 간판광고도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미간 훼손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결국 총독부는 1922년 벽보와 간판광고를 경찰에 허가받도록 법을 개정하며 규제했습니다 20년대부터는 문화통치가 시작되며 민간신문이 허용되었습니다 광고의 물량은 증가했고 드디어 신문광고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병합 이후부터는 이전처럼 슬로건이나 그림에 더해 저명인사를 등장시키는 추천식 광고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일본 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는 이미 1910년대부터 조미료 광고를 했는데 20년대 후반부터는 이완가에서 사용한다는 문구를 광고에 넣었고 30년대 이근택의 백보안 광고에는 어떻게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운영, 송진우, 윤치호와 같은 인물이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상품의 광고가 일본 광고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물량에서 밀리자 국산품 애용 카피가 등장했습니다 이 국산품 애용 카피는 시간이 지나 물산 장려운동 때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는 점차 총독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193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광고시장은 잇따른 총독부의 강압적인 규제와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45년 광복 때까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45년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거쳐 한국경제가 조금씩 성장하며 광고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된 한국에는 수많은 신문과 잡지가 생겨났으며 56년에는 최초의 TV방송국인 대한방송이 개국하는 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TV방송국이 생겨남에 따라 TV를 통한 광고도 함께 생겨났는데 59년에는 진로소주에서 국내 최초로 CM송을 도입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80년까지 여러 민간 상업방송이 정착했고 TV보급률이 5%대에서 80%대까지 증가하는 등 TV는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광고산업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고대행업이라는 신종산업이 생겨났고 100억원도 안되던 광고비는 2186억원까지 폭증했습니다 광고는 이제 광고회사가 주축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으며 시장조사회사가 생기고 TV광고감독이 등장했습니다 70년대에는 신문에 컬러광고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부터 1980년까지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광고주, 매체, 광고회사 3자가 광고산업을 구성하는 현대적 광고시대로 정착한 시기였습니다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드디어 컬러TV가 보급되었습니다 또 오공화국 정부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고 언론통폐합을 진행하는 등 언론이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91년에는 한국광고시장이 외국에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오늘날 광고시장은 온라인 광고 위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신문과 TV광고가 전체 광고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모바일과 컴퓨터를 합친 온라인 광고가 전체의 42%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886년 첫 광고가 등장하고 한국광고의 역사는 올해로 13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광고시장은 꾸준히 성장했고 2019년 120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광고시장에서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 또한 2019년 전년 대비 41.4%나 성장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질의 게임 광고부터 시작해 온라인에서의 제품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 여부를 미표시한 간접 광고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광고하기보다는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시장이 커진 만큼 광고라는 말에 본연의 뜻을 되새겨 광고주와 광고회사, 광고를 제공하는 매체까지 모두 성숙한 한국 광고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시장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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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시장 감사합니다.